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타당성 심사를 받게 해 자율성을 크게 제약한다면서 개선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충남지사는 공모 끝에 아산권립이 확정된 경찰병원 분원처럼 대통령 지역 공약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시도 간의 합의를 촉구했고 지역국립의대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